하이들 금보여 엄청 활달하네요. 네 관소 웃기도 있고 소도 없고 이게 다 금보가 만든 작품이에요. 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넓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네네 그치 꼼지예요 꼼지 느긋하고 정정한 할머니 느낌 피를 다 묻 Och 아 꼼지 아침에 딸기를 먹어서 거북이랑 잘 지낼 수가 있어요? 네,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럭저럭 다 먹는데는 어느 정도 거리나요? 거린다고 한 시간 근무 입장에선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활동량이 많은 애랑 거의 없는 애를 같이 키우다 보니까 그럼 나가자 나가자 꼼지 지금 목욕하려고 따뜻한 물에 넣어놓으면 대변 활동이 활발해져서 오줌이나 똥을 싸거든요 얼마나 있다가 싸는 거예요? 오줌을 거의 한 시간 정도 담가 놓으면 되는데 됐는데 둘이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감지 덮지죠 예전에는 입질도 하고 그랬는데 오래 보니까 익숙해져서 이제 이 정도까지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잘 지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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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건 별로 없고 그냥 이대로만 지냈으면 좋겠어요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